1. 1. 아.. 아.. 정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형노래를.. 아이구.. 아, 정상이야.. 네! 들어오세요! 혹시 뭐 달달한 거 안 땡기세요? 달달인데요. 밖에는 매점이 열렸거든요. 밖에는 매점이 열렸다고요? TV 꺼, TV 꺼, TV 꺼! 언제 매점이 열렸어? 혹시 매점 주민이 나영석 씨? 나영석 씨하고 아세요? 나영석 씨 지금 잠깐 유출 중이세요? 아 그래요? 커피, 커피, 커피. 그러면 매점만 한번 가봐야지. 자, 매점에 가보자. 아니 언제 또 매점을 열고 있었대. 우리 여기 마당에 계속 있었는데. 뭐야? 초콜릿, 치즈, 소세지, 육포. 땡기는 거 있어? 난 커피랑 이거 키켓. 저는 라떼. 난 육포. 커피랑 이거. 초코바. 가지 하면 돼요? 다 밀어놓으시고요. 밀어놓으시고. 자, 한 걸음씩만 다 뒤로 가주세요. 또 뭘 해야 돼요? 음악이니까 또? 제가 여기 앉으면 되게 후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영톡수 정. 정답! 은지연 씨 많이 해보셨죠? 그럼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거 같은데. 아니요, 저희 그거 진짜 못해요. 끼우면서 갖고 왔어요. 음악을 끝 소절 듣고 맞추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소절 듣고 맞추기. 와요. 기발하다, 형도. 역시. 그 소절이 뭐야? 그 소절은 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시작을 잘 기억하잖아요. 알았어요. 일단 해봐요. 일단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일단 해볼까요? 첫 문제 나갑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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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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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정답! 우리 할아버터? 우리 할아버터는? 야, 이거 박수. 우리 할아버터가? 아... 멜론 문제 난이도를 뽑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 저는 팬이어서 맞춘 거지 아니 이거 문제 난이도랑 상관없어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문제 난이도를 재진이한테 맞추면 안 돼 그냥 얘는 먹고 떨어지라고 해야죠 우리를 생각해 줘야죠 와, 좋다! 딱 좋은데요, 그 그림? 되게 이쁘다. 형, 거기다 형 저거 쳐요. 감사합니다. 달고나 쳐. 야, 그래도 저는 정말 신혜철 형님 때문에 커피 한 잔 먹게 되고. 마시만 줘야지. 그 부분 듣기가 더, 맞추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끝나는 걸 들려주면 어떡해. 노래 첫 소절도 아니고. 이 노래 너무 높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맞춰. 이 노래 쓴 작곡가도 못 맞춰. 옛날 선생님 노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심수봉 선생님. 아니. 조용필 선배님.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거. 못 맞추시겠으면 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 아, 두 번째 힌트가 있어. 저, 저. 어, 정답! 어, 정답! 정답, 정답. 신승훈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정답. 아, 난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인 줄 알았네. 아, 정답. 저, 저. 어, 정답! 정답, 정답. 신승훈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정답. 이거구나. 이거구나. 야. 나는.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100% 아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힘들어. 형, 왜 앞머리 브리지 됐어? 앞머리 여기만 갈색했네? 아, 문이 빠졌나봐. 여기만. 탈색해서. 아니, 집중해서 맞췄잖아요. 네. 커피. 따뜻한 커피. 아니,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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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옛날 노래인데? 그쵸. 정답! 터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하는 거는. 퓨얼스? 퓨얼스. 맞아, 맞아. 땡! 이게 뭐야?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땡! 김경호. 김경호요? 네. 땡! 이게 쉽다고요? 어려워. 이거 못 맞추면은. 다워요. 저는 그냥 내 파 반납하세요. 왜요? 여보세요? 여기는 분도 다 알잖아요, 지금. 저희만 몰라요? 응. 우리 노래 같은데? 뭔가 빰 하고 끝났는데. 형, 우리 무모한 사랑은 저렇게 안 끝나? 응, 저렇게 안 끝나. 계속 들으니까 자꾸 들어본 노래 같긴 한데. 빠밤 이렇게 끝나, 지금. 진짜 난이도가 쉬워요. 어디 가요? 기타잖아. 조금만 앞으로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뜰게요. 하리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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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왜? 마이주, 마이주. 똑같은 거니까. 그래, 하루보. 정답을 누군가 맞춰. 정답! 정답! 맞춰? 저희도 못 맞춰. 너무 어려워. 신의처 선배님 노래는 그렇게 칼같이 하는데 우리 노래를 모르는 거야? 아니, 우리 노래는 내가 내 부분까지만 들어서. 그다음 노래 들으려면 끝까지 들으니까. 아, 나 기사도를 내가 안 좋아해서. 정 문제 갈게요. 어? 우리노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답! DJ 덕의 디오 씨와 춤을. 정답! 제키의 컴백! 저는 왜 땡 안 해줘요? 땡! 아니, 안 뜨면. 진짜 모르겠어. 시작을 보여주세요, 우리. 아, 뒤에는 진짜 어렵다. 우리 노래 같은데? 뒤에는 진짜 뭐. 얘가 진짜 처음. 북소리만 들어도 맞추는 애인데. 탐험을 하는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건 진짜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끝난 게 뭐야? 끝나는 게 뭐야? 끝나는 게 뭐지? 제키의 연정은 아니죠, 편곡된. 우리 노래만 나오겠어? 우리 노래도 못 맞추니까. 아, 있어 봐. 이거 나 알 거 같아. 저 악기 소리 트럼프 소리. 아니야, 이게 댄스곡. 저거. 하는 게 있어, 저거. 콜라 안 먹잖아.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자존유상에서 나는 안 받을라 그러는데. 두 번째 인트로 합니다. 아, 야. 좋아. 우와. 아, 내 노래네. 아, 내 노래네. 아디오스. 정답. 우지원 아디오스. 아, 씨. 저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형 노래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빠라밤. 계속 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빠라밤이 우리 노랜가. 그 트롬펫의 빠라밤 안다니까, 내가. 아, 정상에 씨. 그래서 뭐 가져갈 거예요? 저요? 커피 마세요. 나 이거, 이거 먹어도 돼. 응, 어떻게 해. 다음 문제입니다. 딴딴딴. 이건 우리 노래 아니야. 확실해요. 우리 노래예요? 정답. 정답. 제이호크의 프라푸치노. 정답. 제이호크의 서든니. 아, 서든니는 아니지. 멍청아. 멍청아. 형 아니야? 야, 형 아니야? 채도가 형 아니야? 맞아. 상의해서 푸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다니까요. 합숙이잖아요. 상의해서 푸시는 거. 이 노래 봐. 우리 노래 중에? 아니야, 아니야. 다른 노래 중에. 아, 정답! 목소리. 쿨의 아로아. 잘한다. 어떻게 알았어,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네. 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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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들어도 못 맞추겠어. 나 이것만 이렇게 쭉 들려줬어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노래 끝부분은 내게 좋다. 디우스 다 들려줬어도 못 맞추었을 것 같아. 어. 루퍼 하나 가져와. 아, 루퍼. 알어? 정말! 정말이래. 정답! 걸그룹이 그거는. 시스타에.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배드. 정답! 시스타에 나 혼자. 시스타에 나 혼자. 나 혼자 산다. 정답. 무슨 나 혼자 산다야. 이거 안 몰라? 아니야. 그 춤 맞아? 아니야, 몰라. 내가 이렇게 졌어? 이거 아니야? 내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다이르는 거 있어. 아, 정말 아까운 그룹이야. 나 시스타 너무 좋아했는데. 패치했어? 패치했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해채했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 야, 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데뷔했는데? 너한테 말도 안 해채하겠니? 그럼 슬슬 저희 가게 닫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소시미가 맞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지막 한 번 하시죠.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 한 방에.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그럼. 사실 뭐 먹어도 그만, 안 그만 먹어도 그만이니까. 네. 아, 정답. 나도 알지, 이거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것도 드릴게요. 확실해요? 수원이도 드릴게요. 수원이도 드릴게요. 야! 힐컴이 아이돌. 힐컴이 아이돌. 힐컴이 아이돌. 저거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물건 많이 파셨네. 아우, 장수知道, 잘하시네. 야 동생은 맞지만 형 씨! 네? 이형 씨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